자 안쪽으로 넘어졌고 이강인! 우와! 이강인 골입니다! 넘어졌고 이강인! 우와! 이강인 골입니다! 이강인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은 좋은 댐벨레구나. 우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골은 앞쪽에서 시팅을 한 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전반 2분이 조금 넘어선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 오버헤드킹! 상당히 좋았는데 가슴 세팅이 이었. 엄청 예술적인 슈팅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도 은바페보다 더 정확하게 때렸어요. 그렇죠. 아까도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은바페도. 바르콜라 이쪽으로 넣어줬고요. 은바페볼파! 그대로! 우와! 그대로 슈팅이 들어갑니다! 은바페! 저도 패스 줄 줄 알았는데 저 수비 앞에 엄청 많은 수비를 두고 그대로 슈팅을 해서 저 골골로 만듭니다. 은바페. 사실 다른 선수면 이거 벽 맞고 나가야겠네. 그니까요. 우와! 저거 어떻게... 반박자 빨라서 그런 거예요. 수비 2명 그 앞에 골키퍼까지 3명이나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생드레메 이적 후에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뭐 트로페데 샴페용이죠. 이제 그 프랑스의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툴루즈와그의 경기에서 2대0 후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파리생드레메 이적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 트로피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첫 골을 또 터뜨렸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제 첫 골을 넣은 건데 이게 그 트로피에 대 샴페용 역사상 그러니까 그 2005년에 아템 벤 아르파 이제 리옹에서 끼웠던 그때 유망주였던 그 선수가 1분 만에 골 넣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의 골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페널티킥 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필드 골이니까 필드 골로는 이보다 빠른 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대로의 이적을 어떻게 보면 하자마자 지금 반 시즌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응원하는 우리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그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게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못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여름에 열릴 대회였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 시즌에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그 햄스트링 부상 르하브라고의 첫 평가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원래대로였으면은 그 경기 아예 못 뛸 수도 있었는데 뒤로 밀어지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열리면서 선발 출전에서 풀타입까지 소화하면서 우승에 있어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께서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까날 서포터스라는 채널에서 프랑스어로 올라왔는데 이강인의 같이 보시죠. 이강인의 파리 샌드레맹에서의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 함께 합작한 골이네요. 1대0.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샌드레맹이 우위를 접하는데 2분 35초면 충분했습니다. 이강인의 골이라는 또 얘기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센세이션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팀 무브, 팀의 움직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TNT 스포츠에서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 골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팀워크로 만들어낸 골이었죠? 그러니까 비티냐의 롱 패스도 예술이었고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그리고 덴벨레가 그거를 바로 그냥 원터치로 컷백을 연결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잘라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판타스틱 플레이로 이강인 선수가 골을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비인 스포츠에서 올린 거죠? 네. 자, 그리고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즈레맹의 2024년 첫 골을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이런 반응들이 현지에서 3분 만에 골이 터지면서 쏟아졌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강인 선수의 그 첫 골이 어떻게 터졌는지 오늘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이강인 선수의 첫 골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분 35초경에 그 비티냐가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줬고 이걸 덴벨레가 그걸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사실 이게 원터치로 바로 컷백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걸 보내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도 박스 안으로 침체에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수비가 태클이 들어왔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먼저 잘라먹는 형태의 왼발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단순히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골만 넣은 게 아닌 일단 패스 성공률이 이 경기에서 96%가 나왔어요. 96%요? 47번 시도해가지고 45번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번만 패스 미스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 골 말고도 환상적인 바이시클 슈팅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노케 패스가 온 거를 이제 가슴 트래핑에 이은 바이시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한테 막혔죠. 그렇죠. 근데 그 슈팅 그 두 번이 전부였는데 두 번 다 유효슈팅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슈팅 정확도가 100%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많이 시도한 건 아니지만 두 번 시도해서 전부 다 성공시키면서 100%의 정확도를 자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늘 사실 파리 승재맹이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을 하면서 거기다 툴루즈가 많이 라인에 내려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패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빠른 시간에 골을 넣은 것 치고는 공격적으로 많은 액션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정교함이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강인 선수 공식 MOM이에요? 네. 와. 이강인 선수가 우승 트로피뿐만이 아니라 오늘 경기 공식 MOM으로 선정됐어요. MOM 트로피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좋은 활약으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파리 승재맹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MOM까지 파이켜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사실 은바페의 개인기장이었죠. 예술이었습니다. 그 골. 수비 밀집지역이었는데 그냥 스피드로 뚫어버리고서는 그렇죠. 수비 두 명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예. 그냥 스피드로 조금의 틈에서 그냥 예. 가마차기로 골 넣은 거죠. 진짜 그 박자감이 정말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뭐 순간 이동하는 느낌이니까요. 그냥 툭툭팍 이거였는데 그걸 못 잡더라고요. 수비 두 명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두 골이 터지면서 파리생제라멘에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덴벨레 선수가 전반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수상한 덴벨레시다. 이렇게 결칭을 붙여줬었거든요. 뭐 덴벨레가 위협적인 플레이들을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좀 패스가 정교하게 가고 또 이제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덴벨레한테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막 본인이 볼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태클해서 볼을 뺏어오기도 했고요.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덴벨레가 그리고 이강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가 파리가 그래도 가장 그 뭐랄까 안정적으로 플레이한 경기에 가깝긴 해요. 물론 뭐 툴루즈가 경기 막판에 슈팅을 계속 가져가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돈날 룸마의 선방들이 있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좀 루즈할 정도로 평온하게 경기가 전개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파리가 이 경기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비티냐 이강희 자이레메리로 중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패스플레이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그쪽이 조금 특히 비티냐 쪽이 쉽게 뚫리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좀 위험한 장면들을 내주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 정도가 조금은 아쉬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좀 약점들이 어떻게 보면 리그왕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무대를 가면 중원이 약한 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수비적인 면에서. 약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키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축구를 하려면 이 중원이 맞아요.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중원이 맞긴 하거든요.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호들을 상대로도 가능할 것인가. 자칫 툴루즈니까 마무리를 못 지은 거지 그쪽 중앙우 그냥 패스들이 쑥 하고 지나갔을 때 툴루즈니까 마무리를 못 한 거지 다른 챔피언스 리그의 강호들은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엘리키 감독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엘리키 감독이 전반기 내내 막 파이브백도 썼다가 뭐 사이사도 썼다가 그랬던 이유가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리생제르맹의 승리로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우승이 또 이광희 선수한테 의미가 있는 게 발렌시아 시절에 사실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때는 결승전에서 뛰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코파델레이였는데 그때 바르셀로나하고 붙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광희 선수가 그때는 20세 이하 월드컵 참가 때문에 경기에 뛰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발렌시아 선수들이 우승 끝나고 인스타그램에 이광희 유니폼 이렇게 같이 들면서 이광흰도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식의 퍼포먼스에 보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이 선발 출전을 해서 풀타임을 소화하고 거기에 선제골도 넣었고 거기에 MOM까지 선정된 엄청난 오늘 하루가 이광희 선수의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베라엘도 신고식 한 건가? 그러니까 좀 뛰어오면서 이렇게 좀 뭔가 아니면 한 명씩 하는 건가? 그러게요. 네.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리스 앵드르뱅에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기분 좋은 우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아시안컵 대표팀에도 합류하게 되잖아요. 아시안컵을 앞두고 네. 올해 좀 이광희 선수한테 우승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우승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도 트로피레 쌍페용 우승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우승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오다 보니까 이광희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대표팀에 그렇죠. 대표팀에서는 이광희 선수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광희 선수를 전술적인 핵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광희 선수가 와서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한국의 우승에 일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파리쌍즈레맹이 이번에 트로피레에서 3평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12번. 당연히 뭐 최다입니다. 2위가 이제 리옹인데 8번이거든요. 그러면서 2024년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쌍즈레맹의 2024년 첫 골은 이광희 선수가 됐습니다.